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촬영을 하고 알셉이 발효가 되면서 알셉 쪽이 얼마나 출제될까 싶기는 했는데 알셉에서 많이 출제가 됐죠 사실 이 시험은 공식 수험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공식 수험서가 2023년판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내용적으로 사실 여기에 내용적으로 개정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저는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은 2022년 4월에 있었던 1회차 30회죠 그 다음에 2022년 2회차 31회죠 기출풀이를 통해 왜냐면 최신 기출풀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기출 해설을 해드리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나왔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30회와 31회 통으로 풀어보면서 얼마나 반복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0회 문제부터 좀 풀어볼게요 30회 제목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사실 맞는 부분들은 다 맞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4번이 이제 틀렸는데 30회차 4번 보시면 수입 제한 제도는 이라고 하는데 수입 제한 제도는 이거예요 국민의 보건의 생산의 문제 또는 특정한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이게 수입 제한 제도고 돼요 제도고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종종 출제되는 이제 세이프 가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긴급 수입 제한이죠 수입 수량이 증가하여서 국내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세를 확 올리거나 수입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제 수입 제한 제도와 이제 또 세이프 가드를 구분해 주시고 그럼 1번 문제 보기 4번은 수입 제한 제도는 뭐 수출업자가 외국 시장의 확보를 목적으로 정상가격 이하로 물품을 공급하여 덤핑 졌다는 얘기죠 동종의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당의 물품의 덤핑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부과되는 관세 제도 그래서 4번에서 말하는 건 반덤핑 관세 제도입니다 사실 1, 2, 3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론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맞출 수 있었고 자 다음 2번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이제 맞는 문장은 계속 다 맞는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겁니다 틀린 문장 볼게요 3번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는 뭐 3번 변경 기준 뭐 가공 공정 기준 부가가치 저는 뭐 이 순서보다는 3번 변경 부가가치 뭐 가공 공정 뭐 이 순서대로 외우긴 하지만 이 3개가 있다는 건 변함이 없죠 그리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라면 영내 생산 충분 가공 운송 요건은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이런 공통 요건은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영내 생산을 하면서 충분 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운송을 해야 되는 건 공통적인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우 문제 2번도 너무 쉬웠어요 문제 3번 이게 맞는 거 고르라고 틀린 거 3개를 찾으려면 너무 힘들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위외로 정답률이 높았던 게 1, 2, 4번이 뭐가 맞았는데 틀렸는지는 힘들어도 하나는 3번이 맞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내 선박이 공에서 취득한 수산물은 우리나라 측란 모든 합계에서 완전 생산품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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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어떤 부분 때문에 틀린 것인지는 제가 설명을 붙여놨고 그리고 뭐 특히 2번 EU, 터키 및 영국과의 협정 영국과의 협정에서 역외산 치여 사용은 완전 생산품으로 불인정 뭐 정도는 뭐 추가적으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사육하는 도축한 쇠고기는 우리나라처럼 모든 앱테이션 원산지 완전 생산품이다 라고 했을 때 일부 협정에서는 출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맞았는지 3번이 정답인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거 틀리시면 안 돼 K사는 국내 자동차 폐차장에서 재활용을 위해 구매한 중고 자동차 부품을 완전 분해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한 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세척검사 테스트 등의 처리를 거쳐서 재생 부품으로 만들어 이를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으로 수출한다 이 재생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이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틀리면 안 돼요 여기 한미 앱테이션 재생상품은 완전 생산품으로 간주 그 다음에 한 캐나다 앱테이션에서 재생 부품 그리고 재생 부품은 완전 생산품으로 간주 이거 있죠 이거 저희가 이론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고 문제 풀이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중국으로 수출될 경우 완전 생산품으로 볼 수 있다 없죠 중국 안 돼요 미국과 캐나다 정도만 됩니다 여기가 틀린 거 1번이네 2번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완전 생산품으로 볼 수 있다 3번 캐나다로 수출될 경우 완전 생산품으로 볼 수 있다 일단 미국과 캐나다만 되는 거라고 했으면 이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독일로 수출될 경우 완전 생산품으로 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자 다음 5번 충분 가공 원칙과 불인정 공정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쯤 되면 문제 풀이를 통해 이 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충분 가공 원칙 그리고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는 협정과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지 않는 협정 이거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한적으로만 규정하지 실제 미국은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지 않고 이거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 계속 맞출 수 있다 캐나다도 이제 불인정 공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캐나다가 아니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많은 것을 맞출 수 있죠 자 그래서 5번에 3번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원산지 규정의 일반 기준으로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아니라니까냐 미국과 캐나다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자 다음 6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여객원 규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각 협정별 규정된 상황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맞는 표현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표현이고 이 맞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간 게 이제 2번이죠 6번 같은 경우도 이 표를 통해 정리를 해주시고 7번 아 근데 참 이게 시험을 위한 시험인 게 저 실무할 때 BWT 거래를 협정에 허용했나 안 했나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그때 그 협정문을 찾아보면 이걸 왜 외우냐고 왜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외워야 됩니다 사실 관세사 시험에서는 2차에서는 FTA 이력을 애초에 다루지 않고 1차 관세법에서 자잘하게 FTA 특례법을 다루는데 이 정도로 지랄맞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런 FTA 특례법만 놓고 보면 관세사보다 원산지 관리사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사들이 이런 FTA 업무를 잘하는 이유는 사실 이 모든 업무 우리가 배우는 거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조회하면 나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관세사는 이거 안 외워요 원산지 관리사들은 잘 외우고 있죠 그래서 공부는 더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사가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관세사 시험 2차에 있는 HS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사들이 HS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즉 원산지 관리사 시험보다 관세사 시험이 압도적으로 어려운 과목은 관세사들이 HS예요 그리고 이제 FTA 업무가 이제 HS죠 그래서 혹시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했다라고만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관세사만큼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품목 분류만 잘 신경 써주시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원산지 업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7번 어찌됐든 bw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협정으로 맞는 것은 요 안에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아세안 여기 있네 뭐 호주 호주는 허용하는 데 있네 미국 싱가포르 미국 싱가포르 호주 허용하는 데 있네 아세안 허용하지 않는 데 있고 와 이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걸 문제로 내다니 자 8번 어 알셉이다 쫄면 안 돼요 한국에서 에이품목을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한다 일본은 알셉 회원국이니까요 일본은 에이품목을 민간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국산에 대해 5% 호주산에 대해 7% 중국산에 대해 10%의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에이품목은 호주에서 30불 중국에서 20불 그리고 일본 수출 가격은 10불인데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단순 공정이다 그럼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다 알셉 회원국이죠 그러면 여기에 가장 어차피 한국은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럼 호주냐 중국이냐를 알았을 때 호주가 더 많이 부가가치를 기여했죠 그래서 호주산이 됩니다 자 9번 국내 기업은 중국에 생산한 철강 코일 725-50을 수입하여 국내 공정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폭으로 절단한 후 절단된 코일을 리코일하여 가공한 완성제품인 코일 7226-92 그래서 일치에서 6단위랑 바뀌었네요 미국 베트남 인덤이 일본에 각각 수출한다 또한 완성제품인 코일의 영내 부가가치 비율은 모두 45%로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제 잘 보세요 1번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된 지금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과 캐나다는 애초에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애초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 특혜 관세에 적용이 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의 CTH죠 지금 6단위가 바뀌었죠 아 4단위도 바뀌었네 725에서 726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왜요? 불인정 공정 아니에요 그런 거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4단위가 바뀌었습니다 2번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한 베트남 FTA의 특별 관세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CTH 4단위도 바뀌었고 부가가치 비율로 해도 45%니까 40%보다 많죠 그래서 4단위 바뀌었고 여기서 CTH가 왜 4단위인가요? 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CC가 2단위 CTH가 4단위 CTSH가 6단위인 건 이 시점은 알고 있어야 되죠 3번 그럼 2번이 맞는 말 3번 뭐가 틀려나 볼게요 인도로 수출되는 제품의 4단위 3번 변경 기준은 충족되었으나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어 한 인도세파의 특혜 관세 적용이 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거 불인정 공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단위 3번 변경 됐죠 그러면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불인정 공정이냐 아니냐까지 여기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4번 일본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돼요 아니에요 RCEP의 특혜 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요 크게 또 문제될 수 없죠 특혜 관세 불인정 공정도 그렇지만 특혜 관세 적용 대상이 4단위 이것 때문에 그렇다 CTH인데 7225호는 제외된다고 했죠 그러면 722 완제품은 726인데 원제료가 7225호에서 7225호에서 722로 바뀐 거 이거는 4단위 변경 인정 안 된다라고 했죠 이건 불인정 공정이랑 상관없이 그럼 7225호는 안 되는데 하지만 뭐예요 지금 모든 경우에 부가가치 비율은 4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RCEP은요 CTH 또는 RVC 40%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비율을 적용하면 45% 적용됩니다 그래서 불인정 공정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결국 4단위 변경이 됐는지 혹은 부가가치를 부여했는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0번 부가가치 적용 시 공제법만을 사용하고 있는 협정으로 맞는 것은 이야 문제 좋다 이거요 공제법만 사용하고 있는 거 인도 중국 싱가포릅니다 그럼 보기에 인도 중국 싱가포르 1번 중국이 있네요 자 그래서 기출풀이를 통해 표를 좀 정리해달라고 제가 정리를 표로 다 노가다 그래서 사실 기출풀이를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문제 하나당 가능하면 문제를 통해 복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썼습니다 11번 가공 공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이 맞는 말이에요 한중미 FTA는 모든 직물력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거다라고 해서 그리고 글쎄요 일단 여기서 틀린 거 세 개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1번 2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1번 이 문장은 종종 등장했죠 가공 공정 기준은 세 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에 비해요 적용 품목의 범위가 넓어요? 아니에요 가공 공정 기준 사실 세 번 변경 기준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부가가치 기준이고 가공 공정 기준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1번 문장이 뭐가 틀렸는지 보시고 2번 문장 우리나라가 매진 협정에서 EU 터키 영국과 FTA를 제외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섬유 산업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섬유 단기 개별 공정을 근간으로 세 번 변경 기준 형태로 설정하는 경우 다 이게 맞는 말이고 3번 한 인도 세파의 경우 50류에서 6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이 역내 부가가치 40%를 모두 충족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고 12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음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한중 FTA부터 볼게요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원재료 72185가 사용되었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을 때 7218에서 72220이 됐고 4단위 세 번 변경을 준 CTH라고 했으니까 원산지 결정도 충족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7218호 또는 7219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중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었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결정 아 죄송해요 이 7218호를 사용하면 안 되죠 하지만 뭐예요 영내산 영내산을 사용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7218호에서 이제 72220으로 바뀐 건 안 되다 7218호나 7219가 역이산일 경우 하지만 영내산을 사용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2번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중국산 원재료 719가 사용됐지만 그냥 CTH이기 때문에 한미 FTA는 그냥 CTH죠 그래서 7219에서 7222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한중 FTA만 7218호나 7219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7218호나 7219호 한중 FTA에서는 영내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3번 한 아세안 FTA 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중국산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영내 부가가치 비율이 40% 그래서 4단위인데 그 원재료가 72220이다 그럼 4단위는 변경되지 않았죠 하지만 부가가치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40% 넘는 부가가치를 충족하면 원산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2, 3번이 맞고 4번이 왜 틀리나 볼게요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중국산 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R7은 4단위 3번 변경 기준이지만 7219호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중국산 7219호를 사용해서 72220이 돼서 일본 수출하는 거 안 될까요? 아니죠 R7은요 중국도 일본도 다 영내산입니다 그래서 R7은 중국산도 영내산이 되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충족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13번 2번 문제예요 2번 보기에는 한페레프트에서 본선 인도 FOB란 수송수단과 관계없이 최종 수출한 것 또는 최종 수출 지점까지 수송비용을 보면 본선 적재할 때까지 있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번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이제 14번 볼게요 850940의 완제품 믹서기의 BOM이죠 한 이후 FT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 이후 FT는 4단위 변경 기준이거나 MC 50%죠 그러면 완제품이 8509이기 때문에 8509와 제 4단위가 똑같은 거 여기 있다 8509 8509 하지만 이 케이스는 EU산이기 때문에 영내산이고 8509 이건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4단위 변경 기준은 적용이 안 되죠? 그럼 최소 허용 기준은 몇 프로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최소 허용 기준은 잘 모르면 10%로 감면 된다라고 했죠? 엑소스 가격이 4만 5천인데 이미 5천이죠?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어 10%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 허용 기준 이미 10%도 넘어갔기 때문에 한 이후 FT에 적용할 수 없고요 2번 재료 누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재료 누적은 모든 FT에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재료 누적은 적용될 수 있다가 맞는 말이고 이 표는 또 이 표만 가지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3번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 이후 FT가 적용 가능하다 자 보세요 엑소스 가격이 3만 5천 그 중에 여기서 MC 50% 그러니까 비원산지를 50%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비원산지가 이거 이거 일본 중국 미상 그러면 엑소스 가격 4만 5천 중에서 비원산지 재료 만 플러스 여기 여기 중국산 5천 플러스 미상 500 하면 15,500이죠 딱 봐도 50% 안됩니다 그래서 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거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한 이후 FT 적용이 가능하다가 맞는 말이고 14번에 4번 웹틀리로 볼게요 믹서기와 설명서 같이 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설명서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설명서는 원산지에 따라 이제 구분 계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정답률이 몇 프로지 많이도 맞췄구나 14번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15번 우리나라 체류 FTA의 누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료 누적은 모든 협정이 인정하지만 맞죠 공정 누적은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에서 인정된다 그대로 그대로 나와있네요 1번 맞는 말 2번 한역 FTA에서 협정 발효 3년까지는 한시적으로 EU산 재료 및 공정에 대해 누적을 인정한다 그래서 한역 FTA는 EU에서 빠져나오면서 너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년에 대해서는 이거 다음 시험에도 나옵니다 3년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공하는 3년까지 뭔가 한역 FTA는 뭔가 3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뭔가 특혜를 인정한다 이런 맞는 말이고 3번 뭐 FTA 이후 터키 FTA에서 재료 누적의 인정 조건으로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 물품을 생산한 체액당사국에서 뭐 불인정 공정을 넘어서는 공정을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한미 FTA에서는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교차 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왔죠 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린 거 한 캐나다 FTA는 한 에선 자동차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미국산 부품에 대해 교차 누적을 인정한다 캐나다 FTA가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맞는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16번 우리나라 체결협정의 최소호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와 1번 최소호용 수준은 물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일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아세안, EU, 터키, 베트남, 영국과의 협정 및 R7 일반 품목군 농축수산물 섬유 제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당장 아세안, 인도 아세안, R7, 인도네시아만 보세요 일반 품목과 농축수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EU, 터키, 영국도 구분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베트남도 일반 품목과 농축수산물을 구분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라고 한 거 이거 틀린 거예요 지금 나눠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3번 섬유는 일반적으로 중량을 기준으로 최소호용 수준을 산출하나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는 가격 기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볼까요 세 개를 쭉 놓고 보면 뭐예요 10% 이하이긴 하지만 섬유류는 가격 기준도 인정해주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2번이 틀린 말이에요 4번 한 인도 세파는 최종 제품이 1에서 14류인 경우 적용할 수 없다 한 인도를 가볼까요 1에서 14류는 적용돼요 15류에서 24류는 10% 이하 10% 이하 이런 식으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걸 외워서 이걸 도대체 왜 외워야 되지 공부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교재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표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17번 다음 협정문상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원산지 판정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나열한 것이다 옳은 내용 개수 기억 한 인도 세파는 중간제의 규정을 두고 있지 이게 지금 중간제잖아요 아세안과 인도 이거 정리하세요 아세안과 인도는 중간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기억은 맞았어 자 그러면 미국 페루 호주 콜롬비아 아세안과 FTA는 중간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니은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세안과 인도는 중간제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 니은은 아세안은 중간제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영국과 FTA에서는 중간제로 인정받으려면 최종 제품 생산 사전에 해당 재료를 지정하는 중간제 지정 의무는 여기 여기 칠레와 싱가포르 FTA입니다 디근도 틀렸고 리을 알셉에서는 자가생산 재료 조항을 별도로 두어 생산자가 선택한 자가생산 재료가 그 자체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재료 전체를 원산 재료로 또는 불축정한 경우 비원산 재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이거 한 캐나다 FTA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알셉에라 한 캐나다 FTA이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도 왜 틀렸는지 말씀드려서 맞는 것은 기억 한계입니다 정답은 1번에 한계 18번 간접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외워야죠 특히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협정 칠레 호주 뉴질랜드 알셉 이 부분을 정리해서 4번 보면 아세안 미국 이후 호주와 FTA는 간접 재료를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재료로 간주하지는 건 칠레 호주 뉴질랜드 아 이게 간주하는 협정이죠 간주하는 그래서 아세안 미국 이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호주 호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간접 재료를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호주는 간주합니다 호주가 빼야 호주가 빠져야 이제 아 맞는 말 자 다음 19번 다음은 한국 공장에서 오메기떡 1901 99 여기 완제품 을 생산하여 한 베트남 FTA를 활용하고자 한다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한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원산지 결정균이 cc 아니면 bd 공제법으로 40%죠 먼저 cc 2단위 변경이라고 했을 때 1901 90 19로 시작되는 거 두 개를 찾아볼까요 이거 두 갠데 1901 90 19 90 한국산 베트남산이죠 어 어 되겠네 자 그러면서 이제 1번 볼게요 cc로 원산지 판정 시 소매 포장 봉지의 원상지도 구분하여 계산하여 된다 cc는 소매형 포장 용기를 구분하는 협정이라고 했을 때 3번 변경 기준 시에는 뭐예요 모든 협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c는 3번 변경 기준이니까 원산지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부가가치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 베트남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지만 3번 변경 기준 시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3번 변경 기준 시 최소 허용 기준을 고려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류를 시작하는 두 개가 이미 한국산 베트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2단위 변경 기준이 적용이 된 것이죠 고려할 필요 없어요 3번 부가가치 기준 판정 시 역외산 재료비의 합계 금액은 2,700원 역외산이라고 했을 때 이거 이거 미산 그 다음에 중국 합치면 뭐예요 1,200원이네요 아 이 베트남까지 역외산으로 넣어가지고 2,700원 나온 거구나 한국산과 베트남산은 한 베트남 FTA이기 때문에 역내산이 되는 거죠 다음 그럼 4번이 맞는 말입니다 RBC 92%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여 한 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거 FOB 가격 15,000원에서 공제법이죠 12,000원에서 여기 역외산 1,200원을 빼서 나누면은 92% 나옵니다 4번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 20번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의 특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시면 3번 변경 기준 적용 시에는 고려하지 않고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에는 원산지를 구분하는 거 항상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 아세안, 캐나다, 베트남 이걸 정리해 두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이 맞는 말이고 1,2,3번이 왜 틀려나 볼게요 1번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등이 본체 물품과 별도의 송품장이 발행되고 아니요 송장이 발행되지 않고가 맞는 말이에요 발행되고가 아니라 발행되지 않고가 맞는 말입니다 2번 한 중미 앱트에서 본체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3번 변경 기준인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는 원산지 판정에 고려해야 된다 3번 변경 기준일 경우에는 모든 협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한 인도 세파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 시 해당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고려하지 않는 건 아세안, 캐나다, 베트남밖에 없고 인도 가장 처음에 나오잖아요 고려해야 됩니다 4번이 맞는 말이죠 아세안, 캐나다, 베트남과 에프테인은 3번 변경 기준에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를 재료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21번 또 이 표를 보면 문제 맞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규정한 세트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세트 물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비원산지 물품 허용한도를 보시면 1번부터 왜 틀려나 볼게요 알셉에서는 직접 운송을 명시하고 있으나 비당사국을 단순히 경유하거나 환적하였을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영내산 물품에 대한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맞는 말 2번 한령 FTA에서 HSA가 영구로 수출 시 한시적 3년이죠 양 당사국뿐만 아니라 EU 경유 시에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된다 하여간 한령 FTA 3년 한시적은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3번 한미 FTA에서는 직접 운송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3국의 환적이 지낼 경우 단일의 운송 서류를 발행해야 된다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나 어 여기 22번에서 바로 이어가는 건데 직접 운송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 건 미국 칠레 캐나다 미국 칠레 캐나다는 직접 운송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다른 저희 아시트게 아세안 FTA를 할 때는요 다른 나라 들렸다 왔다라고 했을 때는 통과선안증권 제시 등 직접 운송에 대한 엄격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특히 한 캐나다 FTA는요 미국 들렸다 오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업무를 하면서 어 이거 직접 운송 캐나다 FTA인데 미국 들려왔으면 직접 운송 안 되는 건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협정문 저희는 이거 외우지 않아요 그때그때 찾아보면 그랬더니 딱히 그런 거에 대해 규정은 하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들려왔다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그냥 그게 지리상의 2호로 들렸다 온 것인지만 뭐 입증을 하면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는 직접 운송 원칙이 규정돼 있어 규정돼 있지 않죠 4번 한 아세안 FTA에서 인도네시아 수출시 3국을 경유할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통과선안증권 원산증명서 상업송장 5번의 사봉 등의 증빙서류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된다 또 맞는 말 저희 지금 몇 번 했죠 지금 22번을 먼저 봤구나 22번 죄송해요 이거 22번 이 표 제가 지금 22번 봤습니다 22번 죄송합니다 21번을 볼게요 우리나라가 책을 FTA에서 규정한 세트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맞는 것은 뭐 FTA, EU, 터키, 캐나다, 영국과 FTA는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인 물품의 전체 세트 물품 XWorks 가격에 20% 이하일 경우 여기 XWorks 공장도 가격에 15% 이하일 경우 인정한다라고 20% 아니에요 틀렸죠 2번 한 패로 FTA를 활용하는 경우 웃기네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철제 포크 세트는 아니요 서로 세트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어야 됩니다 동일한 호가 아니라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철제 포크 세트는 여기서 한 물품의 FOP 가격 15% FOP 15%는 맞는데 서로 다른 호예요 서로 동일한 호가 아니라 3번 한 베트나 FTA는 세트 물품 특례 규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품목 분류 기준상 세트로 분류되는 호에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한다 한 베트나 FTA는 세트 물품 특례 세트 물품 특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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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맞는 말이죠 3번이 맞는 말 4번 세트 물품 규정은 HS 통책 4호가 아니라 3호입니다 이 표 계속 문제 나오니까 이때 정리를 해두시고 22번도 먼저 풀어본다고 풀었죠 23번 알셉 규정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운송 포장 용기는 다른 협정과 달리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결정식을 고려해야 된다 운송 포장 용기 이 표는 사실 누구나 외우고 있겠죠 부가가치 기준이든 세반변경 기준이든 모든 협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고 나머지 말은 맞는 말이라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24번 제수의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수의 물품의 특례를 인정하는 협정과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협정을 또 구분하셔야 돼요 1번 협정에서 규정한 영역 원칙상 당사국에서 비당사국 수출한 원산지 상품은 제 반지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고 2번 제수의 물품의 앱테이 특례를 받기 위해선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수출된 상품과 동일해야 되며 상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물품 자 보세요 3번과 4번 R7 원상대 제수의 물품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요 보세요 R7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그리고 4번 한중 앱테이에서는 제수의 물품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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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맞죠 맞는 말이네 그래서 4번 맞는 말 1,2번 맞는 말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때그때 이렇게 표로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보세 창고도 거래 특례불인정 특례인정 또 정리를 해볼게요 해당 협정과 상국 보세 전시용품에 대한 특례호형 여부의 연결이 맞는 것은 R7 특례인정하죠 하지만 보기에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번 맞는 말 2번 한 아세안 FT 여기 특례 인정하죠 하지만 보기에서는 불인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 한중 FT 특례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국 안 하니까 틀린 거 싱가포르 FT 특례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정하니까 틀린 거 사실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산지 업무를 하는데 이걸 왜 왜냐면 사실 뭐 삼국 보세 전시용품이나 앞에 봤던 그 재수의 멀음 특례 있죠 이거 적용되는 경우를 보는 케이스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우리 그걸 왜 외우고 있어요 사실 뭐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자 그래서 실제 FT 업무를 잘하고 싶으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해석하는 법만 잘하면 돼요 CC, CTH, CTSH 그 다음에 RVC가 뭔지 MC법이 뭔지 뭐 이런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 그거 아니고 HS요 결국 원산지 업무의 99% 저 99%라고 감히 말합니다 품목 분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즉 품목 분류 HS 코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품목 분류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22년 1회차 30회죠 30회 기출 해서를 마무리하고 잠시 끊었다가 31회차 이제 기출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